아주 오래 전, 인간은 멜리진을 배척했고, 멜리진은 인간을 두려워했어. 한 멜리진은 인간의 의술에 푹 빠졌지만, 그녀에게 치료받으려는 사람이 없었고... 또 한 소녀는 멜리진을 좋아한 탓에 인간 친구가 없었지. 그래서 멜리진은 소녀의 친구가 됐고, 소녀는 멜리진의 환자가 됐어. 응? 진료 끝났어. 오늘도 엄청 건강하네. 고마워, 멜리진 선생님! 둘은 의사와 환자 놀이를 하면서 우정을 쌓아갔어.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정말 병에 걸려버렸어. 유일하게 제때 도착한 의사는 어른들에게 쫓겨나고 말았지. 나가! 멜리진 따위 믿을 거보냐! 난 인간이 아니라서... 소중한 친구조차 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멜리진은 무서운 마녀를 찾아가. 마녀가 받아줄 때까지 배고프 빌었어. 자, 죄악으로 만든 이 물약을 마시면 넌 인간의 얼굴을 갖게 되고, 인간의 팔다리가 자라날 거다. 대신 넌 네 친구가 좋아했던 모든 걸 잃게 되겠지. 그래도 좋으냐? 멜리진의 망설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비가 오는 밤, 작은 의사가 소녀의 진문에 두드렸어. 후드와 망토를 꽁꽁 쌓입은 의사는 비를 피하려는 것 같기도,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기도 했어. 작은 의사는 소녀의 손을 잡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소녀의 병을 치료해줬어. 날이 밝고 소녀의 상태도 호전됐어. 그러나 작은 의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친구 곁에 떠나고 없었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 멜리진은 유죄입니다. 최고 심판관은 혼타인 율법의 위험을 지켰지만, 멜리진의 약상자를 압수하진 않았어. 그때부터 멜로피드 요새에는 작은 의사가 있게 됐지. 멜로피드 요새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후드와 망토를 입고 다녔어. 그녀의 인간 같은 외모 때문인지,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는 없었어. 치료한 환자가 많아질수록 그녀의 현기도 짧아졌어. 그치만, 멜로피드 요새의 모두에겐 그녀가 필요했고, 그녀 역시 현기를 마치고도 떠나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밖에서 보낸 초대장을 받았어. 그 익숙한 곳에서 멜리진을 맞이한 건 한 노부인이었어. 노부인은 멜리진의 변장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그저 이렇게 물었지. 멜리진인 니가 이렇게 많은 인간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일 것 같니? 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흐흐흐, 시고윈, 50년 넘도록 조금 더 늙지 않는 니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 흐흐흐흐흑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널 찾아냈구나. 그날 밤 니가 날 구한 걸 난 늘 기억하고 있었단다. 어? 어떻게 알았어? 그때의 난 더 이상 멜리진이 아니었는데.. 인간인지 멜리진 인지가 뭐가 중요하겠니? 내가 기억하는 건 손바닥의 온기야 어쩌면 가장 확실한 표식이겠지 이 손바닥의 온기는 여전히 그대로구나 지구윈, 더는 숨기지 않아도 돼 지금 사람들이 멜리진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어쩌면 너 같은 멜리진이 있기 때문일 거야 이 말을 이제야 전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의 멜리진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